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케이스는 없잖아. 케이스 있대요. 무슨 케이스? 뭐 여기 케이스는 있대는데, 아까 슈가 양이. 액정은 못 붙여도. 이거는 케이스면 안 예뻐. 안 썼어, 아직. 그냥 강만 본 거야, 강만. 아니 아직 안 썼다니까. 핸드폰 주실 때 잘 보일 것 같아요. 나중에 당당하게 그냥 좌우로 그냥 열어주고. 그래서 이 좌우가 제일 유명해요. 어? 여기 냄비 안 나오는데요? 이거 안 되는데? 체질에 안 맞는데? 아 씨. 이런 반전이. 많이 고민하고 했거네. 왔다니? 아 지금 이름 써야 될 것 같은데. 아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 안 돼. 아니 어떻게 해요. 그럼 내일 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형이 어디에서 rigid donner지? 아 네이프님도 돼요? 녹박 소리는데? 형 어디서 왔는데요? 대박이다 진짜 그런데 이 형은 차마 핸드폰에도 못하네 핸드폰 했는데 안 되더라 아 이거 안 된다고 아 내 핸드폰 상진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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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전부 가방이야 이거 야 쟨! 나는 알제이가 좋아 와 세븐팩 귀엽다 아이씨 나는 알제이 개이다 하필 잘 적어지는 거지 세븐팩에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니야? 아니 여기 딱 치아까지 들어가면 딱 세븐팩은 큰데 나 모습 아니야? 이거 내가 달랐어 네이버 나 누워 상수야? 응 그쵸? 이거 핸드폰 이거 이거 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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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잔드 잔드 엉 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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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 잔드 잔드